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9대 총선에서 처음 치러진 제외선거에 참여한 2%의 유권자는 야성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별 개표 결과 해외 부재자들은 새누리당보다 민주통합당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소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제외선거 투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투표한 총 1만 7,435명의 제외선거인 가운데 6,434명인 36.9%가 새누리당 후보를 뽑았고 나머지 1만 67명인 57.7%는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표를 행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48개 선거구 가운데 강남갑과 강남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향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9개 선거구를 싹쓸이한 강원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와 해외 부재자들의 민주통합당 선호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너무 적었던 만큼 뚜렷한 성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제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던 이번 19대 국회의원 투표는 총 제외선거 유권자 223만 3,193명 가운데 2%에 해당하는 5만 6,546명만 투표를 마쳐 제외선거의 실효성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